스틸킴을 얄밉게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것 때문에 또 스틸킴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 여기서 김이 불안하니까 아 죄송한데 혹시 십사기 연속님이 있냐 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면서 아니다 안 들을게요 알아서 할게요 라고 까지 했어 근데 여기서 스틸킴이 없어요 라고 하고 없어요 라고 한번 하면 몰라도 얼굴까지 마주치려고 이렇게 보면서 없습니다 라고 또 말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까지 한 것도 아요 진짜 아요 영숙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 순진한 의그 얘기야 영숙한테 가 내가 영숙님한테 안 갈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요 지금 저게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는데 왜 없습니다 라고 그래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없다고 규정하는 이유는 뭐야 지금 갈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안 가줄게 걱정하지 마 예를 들어서 보상이 큰 프로젝트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혹시 제가 이번 프로젝트 꼭 따고 싶은데 혹시 이거 제가 지원할 건데 혹시 이거 하실 분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스틸킴에 가 가지고 아 없어 없어 가서 넣어 이름만 넣으면 됐는 거 알아 가서 우리 안 할 테니까 니가 그동안 고생한 것도 알고 니가 그렇게 절실하니까 양보할게 가서 넣어 그래서 딱 결과를 폈는데 이번 프로젝트 담당자는 스틸킴 그러면 이제 속으로 욕 나오지 야 계속해 니가 안 한다며 안 한다며 갑자기 그래 아 사정이 생겼어 사정이 생겼고 실은 그때는 진짜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 그건 진짜 물론 근데 이걸 회사랑 비교하면 그렇지 왜냐면 회사는 계속 봐야 될 사람이고 여기서는 뭐 2박 3일 그냥 보고 치우면 그만인 사람들이라 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내가 인성 한번 보이고 이득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스틸킴을 보면 진짜 브로커 같아 하는 행동이 그냥 단기적 관계를 맺는데 단기적 성과에만 너무 집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양보할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 있는 척 센 척 다 해놓고 그래 놓고 여기서 가 가지고는 또 그러니까 이게 스틸킴이 이런 회사나 장기적으로 그런 봐야 되는 조직에서는 그 평판이 좋기가 어려워요 평판 관리를 잘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이고 어떤 관계가 유지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브로커처럼 한번 거래하고 끝 아니면 뭐 영업처럼 영업할 때만 그렇게 잘 보이고 끝 그런 세계에 너무 딱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아니야 없습니다 하면서 깔아본단 말이야 아유 내가 갈까봐 또 걱정했어? 아 없어 없어 이번 프로젝트? 니가 해 니가 해 그래 놓고 뒤로 원서 넣었어 정작 그 마지막 원서 마감날 딱 그 마감날 가가지고 자기 거 원서 넣어 기깔나게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경쟁자 김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니까 이제 그것보다 이제 한 개 딱 더 해가지고 내가 될 수 있게 딱 넣어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자기를 보호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비난 받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저게 보기에 위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어떤 조직에서 은근히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 얘가 평판이 안 좋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강약약강이고 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잖아요 평판이 안 좋아 심지어 이런 사람들 은근히 관리자로 빨리 올려줘요 위에서 봤을 땐 근데 관리자로 올려놓으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얘를 앞에다 전면에 내세우고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뭐 이 사람 손에 피 묻혀서 이제 뭔가 사람 이렇게 정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뭔가 진짜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땐 얘만 정리해도 또 괜찮거든 그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물론 이건 뭐 사례 따라 다르지만 더 센 성격인 사람들이 있어 더 목적지향적인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관리자로 빨리 진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관리자 직급에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많은 회사도 있어요 그치 사장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조직에 득세를 하면 문화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지 그래서 항상 잘 해야 되지만 참 세상이라는 게 꼭 어떤 선한 방식 그리고 좋은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거는 아니죠 포즈 자체가 이렇게 김 앞에서는 이렇게 딱 그 뭐야 이거 뭐야 포스 있는 자세 옆구리에 딱 손 올리고 이제 강자로서의 포지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은 좋단 말이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선택하는 이 상황이 뭔가 비겁해 보일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영숙에게 가고 그거를 자기가 어떤 말로 포장을 해버림으로써 내가 괜찮아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이 스틸킴의 세계관이 얼마나 그런 브로커적인 편협한 사고방식의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틸킴이 저기서 영숙님한테 가면서도 아니 뭐 다른 사람이라고 달랐겠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아니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야 너 어떻게 안 간다고 해서 가냐 스틸킴은 아니 막상 이렇게 되면 안 그럴 사람이 어딨어 그게 스틸킴의 세계관이야 여기서 부끄러움이 있어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안 간다고 했으면 내가 이제 딱 다리를 건널 때 영숙님이 갑자기 막 너무 멋져 보여 아 저 사람이 갑자기 운명처럼 느껴져 그래도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김한테 한 말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하고 다른 데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지 심지어 스틸킴은 갑자기 영숙씨가 그렇게 대단히 멋져 보인 것도 아니고 영자한테 가려고 했는데 영자랑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나마 가능성 있는 영숙한테 갔잖아 내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 어쨌건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앞에서 말했던 말을 언제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 놓고 사람은 다 그래 라고 스틸킴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람에게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이런 가치 그리고 우리는 이런 꿈을 위해서 서로가 헌신해 가면서 이걸 이뤄나가자 라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뭔가를 도모한다고 쳐봐요 그걸 믿겠냐고 아이 가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어디 지금 나를 불리려고 지금 애초에 그걸 믿질 않아 어떤 가치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보람을 위해서 한다는 사고방식이 없어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사고방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김은 당연히 영숙님을 원했죠 우리만의 세상 속에서 이 정도로 예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쪽도 지금 너무 빨라 근데 이제 이게 마치 김김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쪽이 히어로 저쪽이 빌런 약간 이런 구도처럼 된 거지 김님도 개선돼야 될 포인트가 많기는 하죠 그래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사람 자체가 어떻게 일관되고 투명하고 그리고 이런 뭐랄까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가 믿고 거기서 이제 딴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1대1 아니라면 다른 분하고 하고 싶다 1대1 아니라면 무의미하다 이제 그게 1대다로 했는데 영숙님은 데이트했다는 생각에 뭐 다른 사람을 또 1대1 해서 다른 사람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1대1로 하고 싶다 하지만 영숙님은 김도 킴도 아닌 박이었죠 거의 끝까지 박이었지 아마 라이브 할 때도 박씨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여유를 갖고 해보자 라고 했는데 시간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박씨가 보는 그런 이성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박씨는 자기 세계도 강하고 자기 세계를 존중해 주면서 자기를 또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을 그거를 방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되게 좋아하는 것까지 독립적이면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자님도 박씨 떡볶이 만드는 서 티키타카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이 원하고 있었지만 박씨는 영자님에게 이렇게 낯솔사게 나와가지고 이런 막 화려한 미션들을 수행하고 또 어떻게 박씨도 화려하고 강씨도 굉장히 뭐랄까 엄청난 동안이잖아요 박씨가 여기서 솔직히 막내처럼 보일 정도로 동안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과 어떤 연애에 가까운 그런 활동들 데이트도 여러 번 하고 이런 게 약간 이분들에게 독이 되지 않나 어떤 지금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서 너무 황홀한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어떤 변화나 이런 것을 하려는 의지를 더 꺾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에게 낯솔까지는 몰라도 낯솔사게 출연은 우리는 재밌었지만 이분들에게는 살짝 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이제 오길 바랬고 박은 자기가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말을 잘해 대다수가 웃기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개그 욕심에 비해서 그만큼 이제 개그력이 뛰어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영자가 애매한 개그 포인트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대화가 잘 됐다 그리고 스틸킴 박씨가 먼저 가지 않았다면 스틸킴은 영자 옆으로 갔을 텐데 여기서 스틸킴은 이제 박씨를 보고 가장 만만한 김, 박, 강 이 셋 중에 가장 만만한 상대 김이 만만한 것도 있지만 김과 영숙의 결속력이 약한 틈새를 노릴만한 영자는 박씨를 너무 좋아하고 현숙은 강씨를 굉장히 좋아하니 그래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영숙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사람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도 자기 마음 가는 데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뭐랄까 비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아쉽죠 현숙님은 당연히 여기서도 걸어가는 것도 되게 막 쓸듯 가다가 쓸듯 가다가 이걸 하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갈등말등 검조선 곳은 영숙 안 갑니다라고 3일 전에 말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많이 쳐줘야 지금 10분 전에 말했을 텐데 10분 전에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번복하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부끄럽지 않아 이게 우리가 근데 일상에서 솔직히 자주 봐요 친구들도 있고 내 안에도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어때 제가 뭐 직업을 비안하는 건 아닌데 핸드폰을 파시는 분들 아니면 옛날에 유명했던 그 지금은 아니겠지만 용산전자에서의 그런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익히 알고 있잖아요 일단 내가 사기 전까지는 당장 10분 전에 했던 말을 내가 계약서 딱 쓰고 말 바뀌잖아 그 당장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야 그걸 브로커라고 그러는 거야 장기적인 관계를 바라지 않는 당장 눈앞에 이득에 충실해도 되는 직업들 그치? 수치요? 에이 경쟁인데 수치스러운 게 어딨어요 혼자 선비인 척하네 아 왜 이렇게 고고하게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 선비예요? 이렇게 말을 하시겠죠 김님은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금방 탄로나고 방금 차라리 김한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도 됐잖아 물론 아니 그때는 뭐 솔직했나? 김 입장에서 솔직했겠지 김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확실히 가벼운 사람이죠 어떤 가치가 굉장히 하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뭔가 같이 일을 한다면 앞단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영업하고 이렇게 막 어떤 걸 설명하고 이런 일을 시킬지언정 같이 동업은 못해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엔 저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많다고 안 나쁜 건 아닌데 무단횡단이 유발되는 곳이 있잖아요 신호등 건너가려면 쪽으로 500m 걸어가야 돼 무단횡단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나쁜 짓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스틸킹 같은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나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나쁘다는 것보다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난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부끄럽거든 내가 지금 내가 영숙님이 너무 좋아 그러면 아까 안 갑니다라고 안 했겠고 안 갑니다라도 어쩌다 보니까 말이 나왔어 그러면 안 가지 근데 그게 또 이득을 못 보는 건가? 이득을 버린 행동인가? 저게 전략이라기보다는 저거는 굳이 따지면 전략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판단이고 이기기 위한 큰 그림이 전략이에요 근데 스틸킴은 전략이 없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전술만 있는 거야 전쟁 안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전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작은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전술을 써야지 근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들을 많이 지더라도 한 방 큰 거 예를 들어서 상대 가서 왕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상대 보급기지를 끊어버린다거나 그 한 번의 큰 수로 작은 전투에서 계속 쳐서도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역할을 했죠 한 방으로 그냥 전세를 역전을 했지 물론 그때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었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실제로 과연 스틸킴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큰 머리를 쓰냐 아닌 것 같아 작은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 그걸 잔머리라고 하는 거야 아주 잔머리가 뛰어나구나 아 잔머리 지능이 높으시군요 이런 말 안 해 잔머리는 굴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왜냐하면 잔머리를 굴려서 얻는 건 장기적인 손해거든 전략적인 패배야 전술적인 성공이고 스틸킴은 항상 눈앞의 이득에 집중하고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 같아 이게 단기적인 관계만 필요한 세계라면 스틸킴이 누구보다 성공하겠지 그래서 혼자 엄청 머리를 굴리는데 결국 그게 내 안에서 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끝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얻는 거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못 얻고 끝나는 게 스틸킴님이 지금 현지에란 말이야 소탐대실이지 소탐대실이고 신뢰를 잃는 거고 수치심이 없으면 자부심이 없어요 수치심하고 자부심은 같은 감정이거든 이게 물론 동전의 양면 같은 감정이지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은 자부심도 못 느낍니다 자부심이 없으면 내가 발전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이득을 쫓게 돼 자존감은 높을지도 모르죠 자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떤 거에서 내가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내가 이걸 해냈을 때 자부심도 있는 거야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지 다이어트 할 때 내가 어떤 음식을 안 먹기로 했어 그러면 그 음식을 먹으면 수치스러워야 돼 안 먹고 버텼어 그러면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지 동전의 양면 완전히 반대되는 감정이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 이걸 먹고 수치스러움을 못 느껴 먹었어도 먹으면 먹는 거지 배부르다 맛있다 수치심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이거를 안 먹는다고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스틸킴님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뭔가 큰 성장이 있으려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이 스틸킴님 때문에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것이 이런 마음설계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음설계힘 책에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을 담았어 자부심과 수치심 파트에서 그래서 멀티툴로 해가지고 데이트를 한번 짧게 했었죠 생각 많이 해봤는데 누구랑 데이트하고 싶냐는 말에는 영자님 이때까지만 해도 영자였는데 다리를 건너기 전까지는 영자님이 근소하게 앞서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근소하게 있고 영숙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얼굴까지 쳐다보면서 이렇게 어깨에 펀쩍고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 없어요 제 말 들었어요? 없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거 아니야? 그거를 어떤 전혀 부끄럼 없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좀 근데 뭐 영자님 얼굴을 슬쩍 봤는데 이미 미스터박이 옆에 서 있으니까 나는 안중에도 없었다 결국 될 만한 곳에 가서 이제 들어간 거지 근데 이런 마음이 그닥 절실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보다 여기서 가장 절실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죠 강박도 그닥 절실하지 않았지만 김이야말로 누구여도 되고 될 만한 사람이면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응원하기는 좀 어렵죠 사람들이 이제 김님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잃어버리면 평판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물속으로 가든 내가 경쟁률 높은 데 가서 홀대 받느니 십사기 영숙님한테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어보자 경쟁률 높은 데 가서 홀대 그러면 박씨보다 김이 더 경쟁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간 거 자체를 뭐라고 하진 않아요 양숙한테 갈 수 있지 이건 경쟁인데 근데 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면서 얼굴까지 쳐다보고 그러냐고 그게 사람을 너무 기만하고 10분 전에 일인데 그걸 까먹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정면돌파보다 새로운 개척지 새로운 개척지를 데이트 한번 했었고 아니다 싶어 써놓고 그리고 이제 김지점장님이 이제 또 오시는데 바로 보이죠? 스틸킴이 서있지? 야 이게 무슨 생각이 들까? 여기서 김 입장에서 가면 생각하면 야 저 되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반대 아까 없습니다 야 이거는 싸우자는 거지? 이건 지금 김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지금 싸우자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지 야 박이랑 경쟁하는 것보다 김과 경쟁하는 거 그러니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봤겠죠 근데 이제 박이랑 경쟁하는 게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박보다 김이 만만하다기보다는 영숙님과 아직 영숙님은 갈 곳을 아직 정하지 못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온 거겠지 그래서 이제 김은 현숙님 옆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스틸킴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봐봐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거잖아 여기서 저렇게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했지만 스틸킴이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사랑이 있어? 없어 스틸킴은 지금 사랑 없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때그때 마음이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스틸킴은 김도 나처럼 판단해서 저기를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니죠 김은 1대1 데이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이 기회를 상대가 이제 이렇게 데이트를 해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기억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김과 킴은 달라 근데 킴은 자기 사고 방식으로 김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그냥 상대를 말하는 거죠 이제 현숙님도 갈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지금 당황스럽지 그렇게 모두가 한 명씩 짝을 이런 강인데 이제 강은 이제 현숙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고 영자에게로 어차피 1대2 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방금 또 현숙과 했으면 그래도 뭐 영자도 한 번 마지막으로 알아보겠다라는 마음이겠죠 이런 거를 보면 강도 현숙이 괜찮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숙님이 그렇게 또 절실하지는 않았지 좀 시간이 필요했는데 척화가 됐다고 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갖는 거는 또 쉬운 일은 아니었을 수 있죠 영자에 대해서는 여동생 같은 이미지 챙겨주고 싶고 분위기가 밝고 귀엽다는 느낌이겠지? 근데 여동생 이런 건 또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또 나설 세계에서는 많이들 해석이 되는데 어쨌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래도 영자가 아닌지 확실하게 생각하고 싶다 아직 현숙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에 가까울 것 같아 여기서 스틸킴 그래도 저 오길 잘했죠? 이렇게 된 거 보면 본인이 거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거기를 안 갔으면 이렇게 안 됐어 근데 이제 저 오길 잘했죠? 내가 안 왔으면 영숙님 혼자였을 텐데 봐봐요 사랑은 움직이잖아요 지금 현숙님 자리에서 또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김 아무리 말로 그렇게 해봤자 속내는 될 만한 사람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에이 좋아한다고 안 될 사람한테 부딪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될 만하니까 가는 거지 그게 스틸킴 생각 그래서 선순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보겠다라고 여기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이제 오 김이 왜 영숙한테 안 갔지? 처음부터 영자한테 호감표했던 미스터킴의 변심 이것만 변했어 미스터킴의 마음만 전부 의외인데 이게 뭐 앞에서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다 다른 단추들이 안 맞아 버린 거지 여기서 뭐 랜덤 데이트 좋았나 보다 이게 영숙님이 근데 설렘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은 했거든 영숙한테 거절을 받았어도 그래도 영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김보다는 나지라는 생각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강님도 뭐 굳이 한 명이라면 현숙님이긴 했는데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절실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근데 원래 강님의 나이에는 그런 절실함이 잘 안 드러나는 게 보통이기는 또 하기는 해요 그래서 설렘이란 게 물건처럼 주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설렘이 생기기 쉽지 않은 데이트가 시작이 되고 이제 돌아와서 미스터킴은 만족하죠? 라고 아마 강의 물어봤을 거거든요 그럼요 제가 선택했는데 만족해야죠 참 진짜 미스터킴은 순간순간에 미스터킴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유쾌하고 말도 잘하고 또 생각도 깊은 사람처럼 살짝 보일 때가 있어 그 기본적으로 미스터킴님이 말을 이렇게 막히지 않고 흘러가고 순간순간 포장에 능하다 보니까 뭔가 앞뒤에 어떤 모순이 있는 포인트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이 사람은 유쾌하고 말 잘하는 성격 좋은 사람으로 그냥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보고 헤어지면 술자리에서 한 번 보거나 아니면 그런 영업으로 잠깐 와갖고 제품 이렇게 듣고 그냥 그 정도 관계로만 맺으면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말을 많이 해보고 이 사람이 생각을 듣고 이러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좀 하위에 위치해 있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행동과 말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솔직히 좀 사람들이 멀리 하거든 그래서 사실 저 갈팡질팡 했어요 여기서 갑자기 사실 갈팡질팡 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까는 자신감만 자신만만하게 허리춤에 딱 손 얹고 없습니다 라고 얼굴까지 마주 보려고 이렇게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해놓고 여기서는 또 사실 갈팡질팡 했어 그 상황을 우리가 이어서 보니까 어 뭐야 앞뒤가 다른 사람이네 라고 보이는데 지금 뭐 여기서 박씨나 강씨가 봤을 때는 아 갈팡질팡 했구나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선택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을 못 정하고 있던 상태 마음을 못 정했는데 안 간다고 말한 거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마음을 못 정했다는 건 갈 수도 있는 상태잖아 근데 없다고 말한 거는 그거는 거짓말을 한 거네 그러니까 이제 어? 십사기 영숙님 아니었어요? 왜냐면 결과가 이제 십사영숙님한테 갔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지 근데 또 영재 입장에서는 아니 나라며 라고 하고 김은 지금 아 이 새끼 말 목소리 듣는 것만 해도 싫다 목소리 듣는 것만 해도 짜증난다 그래서 다리에 거의 진입했을 때 십사영숙님이랑 아침에 한 이야기가 계속 맴돈다 미스터 김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면 이런 말 구구절절 안 늘어놓고 밟히면 안 가 그리고 이런 걸 굳이 막 말로 설명할 일도 없고 근데 정작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해놓고 막 또 밟힌다고 아까 그 프로젝트도 상대 거 내가 만약 원서를 안 냈으면 저 사람이 되는 거인데 내가 원서를 내가지고 쟤가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원서 내가지고 내가 뽑혔어 그래 놓고 아 내가 원서 이것도 안 내려고 했는데 실은 나도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내려고 하는데 아 네가 쟤 눈에 밟히더라 뭐 그러면 내지 말았어야지 김에 대해서 그냥 그 순간 떠오르긴 했지만 이건 밟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에 맞는 일을 시키면 돼 이런 관계에서는 이제 한 번 더 방송에서 한 번 더 없어요 없습니다 짚어주죠 시청에서도 야 스틸킹 너 이렇게 말해놓고 라고 방송에서도 확실히 다시 아까 방금 보셨지만 한 번 더 보세요 라고 그렇죠 바뀐 거네요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야죠 라고 그렇죠 라고 다시 번복은 했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변화를 위해서 그렇다고 해야죠 그런 셈 치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스틸킹 입장에서는 어쨌건 뭐 하나씩 하나씩 배제해 갖고 스틸킹은 지금 박씨와의 경쟁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씨가 오자마자 아 되게 멋있네요 사기캐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박씨를 좋아하는 여성분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박씨가 꺼내놓을 만한 물건을 꺼내서 낚시질을 하거든 그런 걸 보면 박씨를 이길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나약한 생각이긴 하지 그만큼 어떤 내가 더 나아지거나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자 하는 생각 없이 그냥 승리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 김씨한테 이제 이게 어땠냐라고 하니까 아 저긴 못 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색깔이 다르죠 너무 달라 아 스틸킹도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은 하지만 다르다는 건 알거든요 너무 달라 스틸킹이 없었다면 김에게도 술은 개선점이 많고 그런 얘기를 오히려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구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술을 먹어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내 마음을 어필하고 그러는 거는 김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겠지 근데 그게 뒤에서 진짜 나오잖아 두 사람이 살짝 싸울 뻔 하잖아 말싸움 같이 나올 뻔 하잖아 셋이 앉아가지고 이 소중한 데이트 시간에 그런 게 나오면 김도 그렇게 날려버리고 싶진 않겠지 이 뒤에 막 둘이 팔굽혀기 대결하면서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스틸킴은 오히려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거는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차라리 내가 해명을 했으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킴님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스틸 행동을 했을 거란 말이야 언젠가라도 그때 상대가 야 너 왜 스틸했어 그러면 거기서 구구절절 해명을 하면 상대가 지쳐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스틸킴은 어떻게 생각해 아 나의 해명이 통했구나 나를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해 여기서도 자기가 그냥 변호를 했잖아요 박씨랑 강씨가 모르겠어 뻔히 알지 그냥 아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뭐 그런 면이 있어도 어울릴 수는 있어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하진 않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지 그래서 뭐 그런 일을 더 했으면 뭔가 제 마음을 설명이라도 했을 텐데 선택 후 그저 침묵만을 유지했던 김 여기서 뭐 이미 선택은 끝났고 거기서 구구절절 해명을 듣는다고 해서 결과가 이뤄진 거를 결국 자기 변호만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하러 말을 해 그리고 본인도 뭐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저한테 따질 거였다면 14연숙 옆에 본인도 와서 섰을 때 저한테 따질 자격이 있는 거지 아 이제는 또 자격이 없다? 방금까지는 또 해명을 하고 싶었고 뭔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뭔가 설명을 했을 텐데 하면서 뭔가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해명을 좀 하고 싶었다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갑자기 자격이 없어졌어? 기미? 안 와서? 그래서 본인도 어쨌건 14연숙 옆에 섰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니었겠죠 그래서 뭐 피차일반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숙님이 약간 김에 대해서 살짝 아쉬움을 들었네요 나한테 오면 대화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또 막상 김이 왔을 때는 또 부담되고 갔을 때는 나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왜 갔지? 라고 생각하고 현숙은 강이랑 있을 때는 재미없진 않았는데 박이랑 했을 때 재미없었대요 이것도 참 재밌어 영잔님은 박이랑 했을 때 재밌어하고 현숙님은 박이랑 했을 때 재미없어하고 그냥 뭐 핸섬하다 재미는 없다 현숙님의 판단이지 근데 영잔님은 지금 박씨한테 빠져가지고 윤계상 닮았잖아 난 턱수염 저렇게 난 사람 괜찮다고 생각한 게 처음이야 라고 영숙님도 우선순위는 박씨지 재미없어도 끌려 물론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럴 수 있는데 재미가 없는데 끌리는 이유는 결국 너무 외모에만 치중돼 있다는 게 아쉬움입니다 대화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박씨랑 가치관이 맞았어? 운동 추양 비슷하다고 박씨랑 같이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박씨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지 같이 등산? 못 가? 박씨 속도에 맞출 수도 없고 박씨는 같이 등산하는 여자친구 속도에 맞추다 하면 속 터져가지고 그날은 박씨 입장에서는 봉사활동이야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데 영숙님은 스틸킹과 나가면서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영자의 남자들 하면서 박씨에게 눈길을 한번 주고 가죠 영자님이 박씨와 시간을 보낼 만한 기회가 별로 없었나? 그렇게 이제 킴과 영숙 가면 뭐 반주할 거냐라는 거에 미스터킴이 이제 하면 하겠다 이제 술을 안 마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반주 하시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 그래서 박자는 맞춰드리겠다 여기에서 이제 뭐 그러면 편한 대로 하세요 여기서 이제 종잡을 수 없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본인 때문에 종잡을 수 없게 됐지 저는 14개 영숙님으로 정했습니다 방금 다리를 건너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다리 건너서 차 타자마자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 모든 게 약간 영업 방식이야 나도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영업을 했으니까 영업이 나쁜 건 아닌데 영업은 일단 될 만한 데를 뚫어야 되거든 그냥 마치 물건을 팔듯이 지금 마음을 임하고 있으니까 이게 킴을 보면은 상당히 보기가 불편해 이게 지금 영자, 영숙, 현숙 이 세 사람이라는 고객이 있고 나라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아 누구한테 팔지?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살만한 사람을 정해서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네 아 물건은 그래도 안 샀네 라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지금 파는 이런 게 사람 마음을 너무 영업하듯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상당히 아쉽네요 랜덤 데이트 때 나눴던 대화가 선택의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그때 뭐 설렘이 없다 어쩌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킴은 나를 좋아해주면 더할래 없지만 최소 나를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노력해서 바꿔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가만 고객이 일단 그냥 외면하지만 않으면 뭐 세 번 네 번 찾아가면서 그 영업을 성사시키는 그 마인드군요 가능성이 있는 그럼 남자분들은 인터뷰한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디테일하게 비겁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당장 저부터도 아니었으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만 아니면 되지 다들 아니라는 식으로 다들 아니게 된 이유가 본인 때문이잖아 근데 물론 뭐 스틸킴이 그거까지 아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당장 그렇게 말했던 거랑 바뀌었는데 여기 와서 영숙님에게 직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저 왔어요 처음에 외모일 수 있는 킴이었어요 하는 행동이 비겁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아닌 것도 이제 당장 저부터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영숙님도 뻔히 알지 영숙님도 지금 사회생활 할 만큼 해보신 분이고 들으면 알지 근데 킴님에 대해서 나중에 호감이 살짝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호감이 있었다기보다는 김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 그럼 인터뷰랑 선택이 달랐던 거냐 살짝 자기를 변화하려고 다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다르면 다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알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인터뷰랑 선택이 자기 달랐다는 얘기 뒤하니까 영숙님도 바보 아닌데 뻔히 아니까 아 그럼 달랐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영자님이라고 했는데 아니 방금 여기 타자마자 영숙님에게 직진할 거라고 했잖아 그럼 다리 건너면서 마음이 바뀐 거야? 다리가 차원 이동 장치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충격을 먹지 아 방금 말했던 거랑 지금 말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진짜 혼자 짜증만 먹을 수도 있었네 그건 아니죠 그럴 일은 없어 그래서 확률이 없지는 않았죠 제가 구해드린 겁니다 그 영숙님 옆에 비했었다면 또 어떤 분이 섰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자기가 없었으면 김이 갔을 거라는 거 알면서 말을 안 해주잖아 그래서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고 왜 다리 건너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나보죠 환상특극 같은 건가? 그 다리가 신비의 다리인가? 일단 칭찬으로 애매한 상황을 무마시키는 그런 전략이네요 그래서 당장 너무 화려하게 꽃이 피어나서 시선을 확 사로잡는 꽃이라기보단 이런 게 스틸킴의 문제야 그러니까 칭찬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사람을 현동시키는 걸 할 거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또 묘하게 솔직한 표현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볼 때 어디를 보세요? 근데 다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굳이 거기서 또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막 얘기하는 게 해명이 됐겠지? 본인이 그냥 만족해버려 당신은 볼수록 매력이다 까진 좋았어 얼핏 보면 수수하다 하나하나 살펴야 예쁜 구석이 나온다 지금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게 상대에게 칭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 스틸킴님은 확실히 사람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구나 영숙님 황당해 한편으로는 현태가 올걸 영숙님이 내가 지금 스틸킴 같은 사람한테 얼핏 보면 수수하다 이런 소리나 듣고 자괴감 들어 아 내가 진짜 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지금 영숙님 이게 뭐 좋겠냐 아 신발 벗는 시스템 그래서 들판에 핀꽃을 찾았네요 그러면서 영숙님은 저게 저만이 긁혔거든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래서 들판에 핀꽃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스틸킴은 말과 행동이 다를 거면 차라리 빈말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그것조차 안되면서 영숙님이 웃지만 저게 웃는 거겠어?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꽃 이걸 칭찬이야? 말도 안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영숙님의 매력을 캐치하기까지 영숙님이 화려하게 이쁘진 않아가지고 딱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 매력이 차라리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우시지만 실은 그 내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영숙님의 어떤 그런 재치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뭐 어떤 매력 그 내적인 매력을 좀 서서히 알게 돼서 더 맘이 끌렸어요 차라리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아까 이 매력이라는 게 좀 전까지 말해서 스틸킴이 영숙님의 매력에 매력을 캐치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그 말의 그 매력이 외모잖아 지금 이게 벌써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다른 사람 외모의 매력은 캐치하는데 시간이 안 걸렸데 내 외모의 매력은 캐치하는데 시간이 걸려? 이게 영숙님에 대해서 지금 다른 매력 얘기하지 않았잖아 지금 딱 얼핏 봐서 뭐 화려하지 않고 뭐 수수한데 이게 지금 그 시간이 걸린 이유가 외모를 딱 봤을 때 이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 영숙님의 이 표정이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명랑한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지금 텐션이랑 비슷해요? 그 나이대에 맞는 일종의 품위가 있는 편이랄까? 이게 칭찬인지 이게 애매하다 굳이 나이대에 맞는 일종의 품위 품위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또 스틸킴님 이거 문제다 이게 너무 그동안에 자기중심적으로 해명하는 데에 급급한 삶을 살아다 보니까 나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 성장이 없는 거야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을 혼자서 청산유수처럼 하는 거는 잘하는데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 상대가 어떻게 들리든 말든 그냥 내가 해명했다 라고 생각하면 넘어가 버리거든 말을 줄여야겠네요 근데 지금 영숙님은 영자님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나이 얘기 금지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실은 뭐 품이고 뭐고 나는 장난꾸러기다 영숙님이 농담이나 드립 제일 많이 쳤는데 그리고 스틸킴이 여기에서 제일 빵 터진 게 이상형이 G.O.D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인데 그렇게 칭찬 세례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칭찬도 이게 좀 효율이 높게 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게 가장 좋은 칭찬은 상대가 못 들어봤을 법한데 상대가 굉장히 욕망하는 그런 부분 근데 지금 하는 스틸킴님은 뭐 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영숙님이 하는 욕망하고는 달라 근데 미스터 김은 선택 왜 바꿨어요 물어봤어요 현숙 사이에서 둘 중에 한 번이라도 정한 것 같아요 강은 너한테 안 올 거니까 나만 바라봐 박도 나머지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마음 정한 거고 박도 너한테는 안 온대 그러니까 넌 나만 바라봐 김? 김 모르겠어 에이 김보단 나지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어쨌든 강박은 현숙 영자 둘 중에 한 분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왔지요 그렇게 관심 있는 두 남자에게 정작 본인은 관심 없는 그런 상황 여자는요 자기 좋다는 남자랑 잘 돼야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쪽 마음에 듭니다 아 이게 너무 스틸킴의 어떤 이 시대상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네 그래서 맞아요라고 그 지금 근데 영숙님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진실된 마음으로 어쨌건 그게 너무 과하다 그럴 수 있어도 마음의 진정성은 김이 최고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오지 않았으니까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 시점에서 스틸킴이 재밌지 않았던 이유는 김에 대한 생각이야 아 김은 왜 안 왔을까 근데 또 정작 김이 와가지고 대시를 하고 표현을 하면 또 도망가고 싶으니까 아 그냥 스틸킴이 그래도 맘 편했나? 라는 생각이 또 스틸킴이 커지고 근데 그랬던 이유는 애초에 이제 박씨에 대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좀 그냥 김같이 나 좋다는 사람이랑 타협을 할까? 라고 하기에는 또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도망치고 싶은 거고 또 막상 또 김이 다른 데 간다고 생각하면 아 또 아쉽고 저렇게 나를 또 절실하게 좋아했던 사람이 진짜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지금 영숙님도 마음의 방향성을 자꾸 하나로 가져가지 못해 내가 영숙님이 원하는 외모라면 영숙님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좋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땐 영숙님한테는 농담 따먹게 엄청 서로가 잘해가지고 티키타카가 쫙 채고 어느 순간 뭔가 내가 실은 너를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네가 지금 어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도 바빠 이렇게 되면 영숙님은 그 마음이 커질 수 있는 사람이죠 어쨌건 미스터 킴에 대한 호감 변화는 없었고 영자에 대해서 영숙으로 마음 바꾼 거에 대해서 제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거를 좀 어필하고 싶었어요 저게 말로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스틸킴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남은 건 노력밖에 없다는 생각에 데이트하는 순간 최선을 다했고 그래 좋아요 그래 스틸킴은 노력했죠 그 스틸킴 같은 경우에 이 강박의 속마음을 전달해 줬죠 왜냐면 당신은 나밖에 없어 봐봐 김도 안 왔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혼자였겠죠 자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 만나야 된대요 그거 지금 봐봐요 나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지금 해가지고 영숙님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킴밖에 안 와가지고 서운한데 더 마음이 확 가라앉아 버렸지 이것도 살짝 스틸킴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영숙님의 마음 자존감을 살짝 깎아 먹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것도 뭐 지속한다면 뭐 저게 이제 악의적으로 진행이 되면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그 정도로 봐주자고요 결정사 같은 데 가면 지금 여기서 스틸킴이 하는 이런 거를 합니다 이렇게 눈높이를 확 깎아 버려 눈높이를 확 낮춰 버려 나는 그거를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몇몇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아 그렇더라고 후려치기를 거의 대부분 당하더라고 안 하는 업체가 뭐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좋은 성과가 나오면 괜찮은데 재수 없으면 자존감에 상처만 입고 나온다니까 성운율 자체는 높아지겠지 기대값이 낮으면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영숙님이 얼핏 보면 미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살펴봐야 매력 있으니까 이게 몇 번 더 만나보세요 아유 몇 번 더 만나보시고 이 강박 본인은 이렇게 자기 좋다는 사람 만나야 돼 결정사 매니저로서 매니저이자 그리고 그거 이제 만나는 사람이네 여기서 뭐 김은 영숙님에게 방송 보라고 하지만 여기서 영숙님은 한편으로 좀 아쉬워 밀당하는 게 아니라 밀당이 본인이 먹히는 사람이지 영숙님은 여러모로 답답할 거야 지금 스틸킴 때문에 자존감도 상당히 깎여 먹었고 아 또 십사기처럼 나 좋다는 사람은 없고 나 좋다는 사람도 떠나가고 남은 거는 지금 스틸킴뿐인가? 그 스틸킴조차 다리 건너오기 전에는 아까 영자라고 했는데 이번 판도 나가리네 이러면 나가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약간 뭐 박씨 정도면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예를 들어서 뭐 강씨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게 강박을 비교했을 때 박씨가 더 뛰어나다가 아니라 영숙님 마음속에서 박씨에 대한 호감을 100이라고 치면 강씨는 한 80, 김은 4, 스틸킴은 한 3에서 5를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성적 호감이 그랬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박씨 같으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강씨만 돼도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영숙님이 조금 한 발 추춤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영숙님은 또 이 사람이 너무 당기고 진지함으로 다가오면 영숙님은 또 한 발 물러서기네 그 부분을 영숙님이 개선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상황이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악화, 나쁜 동전, 양화, 좋은 동전, 구축, 밀어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좋은 동전을 찍어내요 1급 에이스 동전들이 쫙 나와 은행에서 그럼 사람들이 그 깨끗하고 그 A급 동전을 집에다 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더러운 동전을 나가서 쓴다는 거지 그러면 세상에는 더러운 동전만 도는 거야 그게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인데 그게 영숙님도 내가 이렇게 막 설레고 그런 사람은 또 설레니까 이 사람에게 표현할 거를 자꾸 나중으로 미뤄두고 아껴두고 또 이 사람한테 또 표현할 거를 또 이 사람이 다가오길 바라고 또 드립을 치려다가도 또 수줍이니까 못 치고 그러니까 이 양화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워지지 못해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딱히 뭐 저 사람 굳이 제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40대가 되면 별로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찾는단 말이야 그리고 악화는 뭐야 나의 이런 어떤 드립이나 가볍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이성적 호감 없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살갑게 하고 또 드립 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화가 또 모여 이게 지금 물론 맥락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 지금 영숙님이 경제 문제잖아요 악화만 돌고 있잖아 이번에 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특별한 존재지 악화까지는 아니었거든 괜찮은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밀어내고 자기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 모이고 그래서 지금 영숙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심리적 사격이 있는 상태고 여기서 강박 얘기하는 이 두 친구들을 보면서 영숙님은 상당히 좀 패배감을 느끼고 있겠지 현숙님이 진짜 별로였나 보다 생각했어 그게 이 스틸킹과의 데이트가 재미없어서 다운됐다기 보다는 그런 스틸킹과의 이 대화들이 영숙님을 다운시킨거지 그리고 또 스틸킹 말을 듣고 와서 보니 아 김도 나를 떠났네 참 진짜 김마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더 다운됐겠지 근데 또 막상 김이 좋다고 하면 거기서는 또 한 발 물러설 거면서 말이죠 스틸킹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근데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핑남도 내가 없더라고 이런 것들도 영숙님을 실망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현숙님이 지금 미스터킴 김지엄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편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원 사격을 해줍니다 스틸킴이 가 있어서 꺾은 거래 스틸킴이 다리에 들어서는 순간 바꿨다 스틸킴이 무슨 어떤 말을 해도 그닥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2순위에 있는 사람 혼자 있으니까 그냥 거기로 간 거고 여기에서는 스틸킴하고 잠깐 또 박씨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었으면 왜 핸들을 틀었는지 설명을 했다 보니 분위기라는 내용이 딥해진 것 같다 설명타임 베이트는 좋았지만 지루했다기 보다는 뭐 멘탈이 깎았겠지 근데 이게 풀영상을 보면 더 지루하겠지만 실제로 그 풀영상 내내 저런 말만 했나? 그러면서 여기서 영숙님이 김한테 지금 막걸리를 사러 갈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숙님도 김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네 아유 좋다 이성적 호감은 안 드네 그리고 별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나는 박씨인데 그래서 박씨에 대한 마음 100 그리고 여기 이제 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도 어쨌든 그 사람한테 이성적 호감은 안 들지만 그래도 또 나를 저렇게 막 열렬하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이런 마음을 영숙님도 해 그런데 만났을 때 아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랑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아 오래 이런 사람이랑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 안 되겠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혼자 살아야지 이럴려고 내가 지금까지 신중하게 연애하고 결혼 대상자를 만나 왔던 게 아닌데 나는 장점만 보고 가겠다 이 사람이 나 좋아한다? 오케이 성실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 두 개? 오케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현타가 와도 이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가야 돼 근데 그게 지금 영숙님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숙님이 진짜 괜찮은 분이야 확실하게 이제 지원 사격을 해 주고 있죠 미스터 킴 피해서 잘 불러내라 아니 미스터 킴 좀 보이면 어때 오늘 데이트 안 했고 그랬는데 영숙님 불러서 나오는 그 저 동작까지도 왜 이렇게 없어 보이게 아니 김님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저런 동작이나 저게 사소한 건데 저게 약간 자기 가치를 떨어뜨려 보이거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저런 동작이나 제스처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 김님의 저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제스처를 보고 저 사람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 또 반대로 굉장히 당당하고 이렇게 딱 그 있어 보이는 그런 컨셉의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뭐 찐부자구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현혹돼도 안 돼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은 잘 현혹되기 때문에 잘 활용할 필요도 있죠 이번 기수에도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딱 이렇게 포스에 이렇게 딱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별말 안 해도 그렇게 느끼도록 그게 인간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는 걸로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건 굉장히 커요 김이 이런 동작이나 표정 그리고 그런 외모적인 것들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밸런스 자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영숙님은 김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알반먹걸리 사러 가자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틸캠은 둘이 길게 대화 안 해봐서 그냥 한번 대화는 해보고 싶다 얘기했어 스틸캠 입장에서는 나랑 데이트했는데 설마 영숙씨가 김에게 관심을 가질 리는 없지 내가 아유 내가 딴 거 몰라 내가 박씨한테는 몰라도 내가 설마 김한테 경쟁해서 지겠어? 그래서 그렇다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은 실망 많이 했죠 내 때때로 안 되고 나랑 같지 않고 영숙은 지금 근데 영숙도 김을 불러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숙에게는 자존감 지킴이가 필요해 스틸캠과 데이트를 하고 김에 대한 호감이 올라갔다 하기보다는 지금 영숙님은 결정사 매니저 만나고 와서 후려치게 당해가지고 자존감이 무너졌다 지금 자신감이 꺾였다 그래서 김 나 자존감 좀 지켜줘 나에 대해서 빨리 나를 추앙해줘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속상해요 서운하고 김 너만은 나의 서운함과 속상함 알지? 그러니까 이게 영숙님이 진짜로 김을 이성적으로 느껴서 이런 선택을 했냐 나는 안 느끼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영숙님은 지금 박이랑 비교했을 때 영숙님에게 박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런데도 김을 불러냈어 그러면 김이 나를 좋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건 사실인데 지금 영숙님이 과연 이 이후로 김의 어떤 적극적인 구애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끝까지 안 받아들였단 말이야 영숙님도 고민은 했을 거야 나를 이렇게 자존감을 지켜주고 나를 이렇게 추앙해주는 이런 사람이 그것만으로도 실은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안 됐잖아 결과적으로는 김한테는 희망고문이 되는 거지 그리고 영숙은 김에게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거긴 하고 만약 스틸킴이랑 대화를 했는데 강박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영숙님 너무 매력있지만 제가 다가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실은 영자님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혼자 계신 것 같아서 기회를 얻었어요 이렇게 자존감 뿜뿜해줬잖아 그러면 여기서 김과 데이트를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트를 했던 자기의 스탠스 자체가 달라졌겠지 만약 스틸킴이 그렇게 진짜로 자존감 뿜뿜해주고 강박도 지금 어디로 갈지 나한테 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만약 강박이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면 김 불러낼 시간 없어 박을 불러냈지 근데 강박은 모르겠고 어쨌건 자존감은 높은 상태다 그러면 김한테는 조금 미안한 마음 괜찮았어요? 오늘 그래도 혼자 있느라고 심심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힘들었다는 걸 하소연하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숙님이 아 이게 지금 여러모로 많이 힘들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냥 그 데이트 기회를 남겨놓고 싶었다는 거지 1대1 데이트 기회 이 횟수로 차감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었다 김님은 맞아 이렇게 첫 등장보다 점점 어려지는 느낌이 있죠 확실히 스틸킴이니까 더더욱 가기 싫긴 했겠지 김도 과감하게 행동하긴 해야 돼 자기 마음 표현하고 느낌이 지금 파고네 마주보니까 너무 좋다 이게 이날은 좋았어 이날 표현 정도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얘가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건 같은데 왜 말을 안 하지? 내가 좀 별로가 됐나? 라고 긴가민가하게 만들고 이게 꼭 밀당을 하라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이 나랑 데이트를 하는 거 그 자체가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표현 자체가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설레고 계속 그것만 들으면 설렘은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데이트하는 뭘 하든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거 자체가 재밌고 즐거워야지 그래서 긴장하고 나의 연예인이 눈앞에 딱 있었던 거니까 추앙하잖아 낮에 결정사 매니저 만나서 깎였던 자존감이 지금 여기서 다 올라오고 있네 나의 연예인 배경음이 왠지 들리는 거 같아 김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니 이날 이날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쳐 근데 이 다음 데이트에서도 계속 이러니까 그게 김의 어떤 매력을 오히려 깎아먹어 버리는 거지 나를 추앙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건 추앙 받을 때 자존감이 올라갈 때까지는 참 이 사람이 좋은데 문제는 내가 추앙 받는 사람 이 사람 추앙하는 사람 그러면 벌써 급이 나눠져 버린다고 상대가 가치가 낮아져 보여 그래서 뭐 섭섭하고 서운함 풀렸나 이거는 이 대화 자체는 좋았는데 이게 다음에 데이트 있잖아요 둘이 데이트 할 때 그때도 콘텐츠가 너무 없어 버리니까 그게 아쉬우면 이제 김의 이런 플러팅은 확실하게 먹히는 순간이긴 해 여기서 김은 영원히 노선 안 텐데 부담될 수 있지 그래서 약간 다운이 됐었는데 덕분에 지금 많이 업되고 영숙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서 어머나 여기서 실은 끝내야 돼 그것까지 하자 거기까지 하자 뜻이잖아 판단이나 이런 게 자꾸 흐려져 김도 영숙님에게 또 너무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했겠지 조금 상대 반응 살펴 가면서 갔어도 되는데 영숙님은 그렇지 않아도 다가오는 누군가가 갑자기 훅 다가오면 멀어지는 사람 같은데 근데 저 말투 되게 달콤했었어 그러니까 이 날은 그래도 좋았어 이 날은 이 날 자체가 나쁘진 않아 자꾸 보고 싶대 사정없이 난리네 조금 훅 들어간 경향이 있지 영숙님은 자존감만 높이러 왔는데 아 이렇게까진 좀 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 내 생각이야 그렇지 좀 쉬어가야 돼 사람이 꼭 밀당을 할 필요는 없고 진심을 말할 필요는 있지만 이 진심만 계속 내 한 방향 진심만 계속 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아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어 지금 영숙님은 끌림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됐고 대화도 많이 안 해봤고 보여준 건 별로 없고 좋아한다고 선택해 주길 바란다 너무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이 돌아왔군요 지금 영숙님의 반응이 지금 살짝 뭐 뜨뜨미 지그는 아니지 당황 당혹 이것까진 좀 이라는 느낌을 김도 인지했겠죠 그래서 조금 자기의 마음을 차분하게 풀어 나가네요 사실 다른 남자들 만나보고 대화도 된다 근데 나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가서 대화도 해보고 와 그래서 뭐 멋진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 다음이 다음에 중에 계속 이게 이 문장이나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재미없어 한 번이면 됐어 이제 영숙님의 환경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 봐도 자꾸 안 되고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김을 찾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관계가 잘 되려면 물론 지금 안 됐지만 영숙님이 김을 의존하게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이 나를 의존하는 방향으로 끌어 가야지 그게 뭐 건강한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걸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쨌건 여기서 김이 할 수 있는 전략은 이 사람이 일단 한 번 표현은 했어 그 다음부터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거 있으면 같이 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그리고 영숙님은 그 김은 어쨌건 친한 동생이라고 스스로가 이제 명분을 만들었고 자기는 나름대로 여기저기 뭐 결정사도 다니고 연애도 하려고 해보고 그럴 거란 말이야 또 눈이 높으시니까 또 그게 연애가 또 쉽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 그때마다 김을 찾을 거라고 뭔가 아니면 회사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마음이 상했을 때마다 김을 찾을 거라고 그거를 계속 그 빈도를 늘려가야 돼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그래서 이게 김은 영숙이 자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영숙 주변을 이제 지키면서 이제 항상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 뭔가 선물 같은 거 있어 어디 갖다도 선물 같은 거 있고 이렇게면 갖다 주고 이거 누나 생각나서 샀어 그게 뭐 사소한 거 있잖아 아니면 뭐 영숙님이 이래서 아프다고 쳐봐 아파 감기골 혼자 사는데 아파 근데 뭐 부모님은 지방 살고 또 그리고 뭐 남자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고 또 부담되고 또 친구들을 또 부를게 없는 김한테 연락할 거라고 그럴 때 아우 김아 나 오늘 진짜 너무 아프다 아우 죽겠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반차 쓰고 가야지 반차 쓰고 이제 따뜻한 거랑 약 같은 거 해가지고 누나 문거리에 걸어놨으니까 먹어 혹시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쌓아 가야 돼 김은 이제 그런 전략으로 해야 돼 억울하지 박씨 같은 경우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만 김이 지금 영숙님 마음 얻으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쌓아 가고 그 의존다고 높이고 영숙님 어느 순간 아 그래 얘 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 이런 어필은 여기까지만 해야지 근데 그렇게 쌓아가서 그 잘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있어 그래서 이게 남자가 한번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들지 않는 않는다 그거를 뚫고 들어가긴 어려운데 여자가 이성적 호감이 들진 않는다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거는 생각보다 가능한 방법들이 좀 있어 이런 경우도 좀 그럴 수 있지 조급해 하면 안 돼 조급해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놓치면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을 만들고 그 의존도를 높여서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왠지 허전한데 내가 아플 때 과연 이 사람이 김처럼 쫓아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게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전략이에요 왜냐면 어느 순간 영숙님이 갑자기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해 버릴 수도 있는 거지 모든 연애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 김하고 영숙님이 집 근처에 살고 이게 방송이 아니라고 과정하면 만약 제 방금 전략들 하면 이거 6개월 안 넘겨요 이렇게 노력해서 하면은 의존도 높아져 몇 년 안 걸려 6개월 아니면 끝나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김이 노련하게 하긴 해야지 세상에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나름 리스크가 있어도 먼저 볼 수 있는 거지 제가 안 골라 듣던 거 서운했다고 해서 기분 좋았대 제작진이 한번 낳을 거 서운함?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좋았다고? 하지만 영숙님이 서운한 건 속상하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하네요 그 오해를 풀고 싶긴 한데 그래도 나로 인해서 아쉽거나 서운하면 나한테 있으니까 영숙님은 마냥 귀엽게만 봤던 연애 남자가 좋다 예쁘다 계속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해 주니까 남자긴 남자구나 이 다음으로는 이 남자라고 보인다는 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징징거리거나 조급해하거나 그러면 안 돼 어른스러움 같이 있을 때 농담 따먹기는 해도 뭔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한 두 달 있다가 근데 나 때문에 그래도 누나가 이렇게 도움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내가 누나 되게 좋아해서 이러고 있는 건 알지? 한번 훅 들어가고 알고 있으라고 한 두 달이면 좀 빨라 징징대면 안 되고 술자리나 이렇게 뭔가 되게 좀 친밀해졌을 때 그래서 생각보다 용기 있게 표현해서 놀랬다 지금 박씨를 못 놓고 있고 여기서 이제 김이 계속해서 다가오면 퇴로를 확보하기 시작하죠 지금 영숙씨가 그 알아서 만나게 해줘야 돼 실은 근데 이게 2박 3일들은 너무 짧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스틸킴은 지금 김은 배제하고 이제 우리 셋이 어느 정도 이제 노선이 다 각자 정해졌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만 하고 있겠지 두 분은 이제 약간 홀딩이 되기 시작해요 바뀌었다기 보다 강은 원래는 영자가 컸었구나 또 현숙이 또 강을 괜찮게 보잖아요 현숙님은 강이 영자를 찾아가고 나서 이제 의지가 꺾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술자리구나 이제 술자리에서 스틸킴이 저 술을 마십니다 낮에 뭐 반주 얘기도 했고 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때 맥가이버칼 고르고 데이트를 했을 때 영숙님한테 왜 나는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봤을 때 영숙님의 거절 멘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을 안 마신다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설렘이 없다 거기서 이제 수용을 했었는데 그 첫 번째 랜덤 데이트 하고 나서는 술 마실 생각 안 했잖아 근데 두 번째 백숙 먹으러 가고 나서 어 여기 좀 비벼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지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술 안 마시는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백숙 먹을 때 먹었어야지라고 했는데 그때는 백숙을 먹을 때는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았어 백숙을 먹을 때 그 데이트 하면서 아 이제 자기가 이제 영숙에게 말도 하고 영숙이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반응도 오고 그러니까 아 되겠다 영숙은 이제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영숙님 때문은 맞지 지금 못 마시는 사람이 마셔가지고 막 저러는 건 안쓰러워 볼 순 있거든 그래도 멋있음을 잃지 않는 게 필요하지 않나 여기서 술 먹고 막 장난이지만 울고 있으면 그거 뭐 누가 좋아하겠어 마실 줄 안다 분위기 맞추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어필하는 목적이 컸다 여기서 이제 확고해졌냐 박고래지가 있냐 여기서 강은 확고해졌고 현숙님은 자기인지 몰라 여기서 강이 이제 이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뒤에서는 잘 말해줬죠 킴한테 질문 받을게요 김에게 킴은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질문을 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거지 뭐 실제로 그게 맞고 지금 그런 사람이고 누가 제일 섹시해요? 그러니까 영숙님 킴이 누가 제일 섹시해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거는 영숙님이라고 그러지 거기서 뭐 아니라고 그럴 줄 알았어? 다른 사람 선택해서 다른 사람 선택할 줄 알았나? 그렇게 바로바로 마음이 바뀔 줄 알았어? 지금 킴이 봤을 땐 영숙님이 가장 섹시하진 않나 봐 킴 생각에는 얼핏 보면 별론데 보다 보면 이쁘다는 거는 아우 섹시하다는 거는 영자나 현숙이 영숙님은 아니잖아 김 그치? 아니 난 영숙님인데 이렇게 약간 그래서 킴이 지금 자책꼴이 된 게 아닐까? 그러면서 뭐 섹시하기만 하겠어 이러면서 목이 타는군요 눈치게임 하고 아 나 어때 라고 물어보네 매력있어? 이날은 여러모로 뭐 감사한 날이죠 영숙님에게 김은 선순위로 생각한 두 남자 마음에 본인이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된 이상 내가 후순위로 미뤄났던 사람들을 꺼내서 들춰봐야겠구나 미스터 킴이 무슨 생각을 가졌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든 키를 쥐고 있는 건 십사영숙님 이제 킴 같은 경우에는 킴 입장에서는 저렇게 선순위로 생각한 두 남자 마음에 자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단 후순위 꺼내서 들춰보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저 말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은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게 그니까 인간 내면의 어떤 욕망들 사람의 욕망의 존재 그래서 킴이 더 불편한 느낌이야 킴이 저 말이 인간의 어떤 욕망을 얘기하는 건 맞거든 내가 선순위로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후순위로 있던 사람들을 그래도 꺼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선택하진 않아 사람은 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미스터 킴이 말한 대로 내가 좋아했던 선 그룹에 있던 사람들을 안 좋아하니까 후구로 있던 사람을 다시 들춰낸다 다시 들춰낸다기에는 김이 그렇게 적극적인 호감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고맙네 좀 알아볼까라는 생각 처음부터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선순위가 나를 안 본다 라고 해서 포기하는 마음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후순인 사람들 들춰봤나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 너무 스틸킴스러운 생각이긴 하죠 이제 어떤 해석이나 분석을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키를 쥐고 있는 건 영숙님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확실히 스틸킴은 강박을 위에 놓고 있지 김은 아래에 깔고 있고 그래서 강박은 선순위였을 거고 이 사람들은 당신 아니고 그리고 지금 김은 여성분들 세 분 중에서 영숙씨가 제일 좋아 김은 여성분들 세 분 중에서 영숙씨가 제일 이런 말을 세게 말하면 제일 별로라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다른 두 사람은 나보다 좀 위급인 강박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됐으니 나는 그래도 내가 좀 봤을 때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영숙님 만나면서 그래 뭐 매력을 찾아가 볼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선순위에 있던 사람들이 내 윈 리그인 사람들이랑 매칭이 됐고 나는 후순위에 있던 영숙님을 지금 들쳐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영숙님도 나처럼 생각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자기 생각이거든 자기의 생각 방식이거든 근데 저렇게 적나라한 속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사람이 정도가 있지 그래도 안되더라도 좀 부딪혀봐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잖아 약간 어떤 사람은 모르겠고 안되더라도 부딪혀볼래 난 가서 깨져볼래 내가 좋다는 박씨 만나볼래 내가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내가 김 원래 좋아했지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김은 뭐랄까 너무 적나라하지 그래서 불편해 저런 부분들이 있어 없지 않아 인간 내면에 있어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게 인간의 부끄럼이라는게 존재하거든 정도 절제하려는 마음이 있는거고 그래서 결국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김 입장에서는 이건 마이너리고 김에게는 이거는 사랑인거고 그렇게 이제 74화가 끝났군요 스틸캠은 어떤 진짜 내 마음이 이 사람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보다 그냥 가능성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일환이니까 지금 킴이 어떤 저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를 나누는 건 자기의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외모야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를 나누는 것 자체가 실은 40대가 할 판단 방식은 아니지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어떤 전형적인 인재상하고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스틸캠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자기의 인상이라는 게 첫인상에서 그렇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씨만의 생존 전략이 있거든 그리고 어차피 연애는 점유율 쌈이 아니라 한 명만 얻으면 되는데 거기서 연애 스킬이고 뭐가 어디 있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다고 내가 부족한 인간은 아닌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뭐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을 찾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포기하고 장점만 가지고 살아가든 그 야구를 아까 예를 들었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 내가 공을 잘 쳐 근데 야구는 공을 잘 치는 것만 갖고 안 되지 내가 달리기가 좀 느려? 그럼 달리기를 좀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공만 잘 치는 그냥 뭐 그 중간에 들어가서 갑자기 딱 공만 치고 나오는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실력을 갈고 다듬어 버리든가 그렇고요 그 정도로 나의 장점을 갈고 다듬어 버리면 단점이 상관은 없어 근데 보통은 단점도 어느 정도 꽈락이 없이는 올려놔야 살아가는 데 인생을 사는 데 편하죠 여기서 킴이 식사하시고 나서 카페를 가세요 그게 낫겠죠? 카페 가라고 정해줬어 자기는 밥 먹으면서 친해지려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킴은 약속을 잡는 거죠 우리가 먼저 밥 먹자 양식 먹냐 그 다음에 이제 김하고 차 한잔 해라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미 협의를 했다는 식으로 킴이 얘기하거든 근데 김은 딱히 협의가 안 됐어 근데 어 그건 아닌데 나도 밥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실은 이게 이 장면 다시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킴이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게 꽤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을 따로 이게 킴하고 있으면 자꾸 말리고 빡치니까 영숙님 잠깐 이야기하자고 이제 데리고 나가요 협의된 적은 없으니까 그때 이제 킴 표정이 아씨 나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지금 앞뒤가 다른 입장에서는 내 말이 다르게 전달될까 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처럼 그 중간에서 말을 와전시킬까 봐 걱정하겠지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김은 그 룰을 잘 몰라서 제가 이게 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계데이트권을 쓴 거라 일찍 나간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토스를 받아서 카페를 가거나 이런 느낌이었다 그때 킴이 이제 캥기잖아요 자기가 남이 없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킴도 김이 다른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감시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번 나스월 사계는 그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눈에만 뭐만 보인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본다 물론 뭐 킴이 문제다 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니까 저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 같이 협의하자고 저희가 의견을 안 물어보고 그냥 우리끼리라고 했는데 우리끼리 아니지 킴 혼자 정했던 거지 김은 오해를 했던 거고 킴이 어 제가 먼저 밥 먹고 올게요 이러면서 지금 프레임을 가져가 버렸던 거지 스틸 바로 그냥 식사 스틸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낫냐 근데 여기서 이제 킴 같은 경우는 영숙이 나랑부터 밥 먹고 길게 같이 있고 있고 싶어 할 줄 알았을 거야 내가 설마 김한테 지겠냐 그래서 저는 순서는 상관없고 근데 이제 킴하고는 밥 한 번 먹었으니까 이번엔 예쁜 카페 이러면서 이제 킴하고는 카페를 가자고 하거든요 영숙님이 약간 킴에게 자꾸 휘둘리고 있다는 거를 느낀 거 같아 김을 배려하려고 한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 좋은 신호기도 하면서 약간 안 좋은 면도 있어 왜냐면 영숙님은 좀 강하고 그리고 어른스러운 사람을 원하거든 믿을 수 있어 의지할 수 있어 그게 세상 물정 잘 알고 조심하고 어디다 내놔도 손이 안 가 이 사람을 내가 의지할 수 있어 근데 실은 이제 김 같은 경우에는 영숙님이 생각했을 때 의지하기가 어렵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지 플러스는 그래도 이렇게 좀 친근함 그리고 좀 아끼는 마음이 있구나 조금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 면에서 좀 지금은 장단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으로 보이긴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리고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 굉장히 잘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나 표현도 조심스럽게 잘 하고 이러면서 영숙씨가 이제 정리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킴만 괜찮으면 김이랑 밥 먹어도 되겠냐 근데 이거 저쪽으로 쏠렸네 혼자서 체스를 두고 있죠 영숙님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운동까지 잘한다 뭐 여우스러운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허허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야 겉으로 봤을 때 뭐 그냥 세상 귀여워 보이고 세상 뭐 이렇게 곰돌이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뒤로는 다 생각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둘이 이런데 나랑 먼저 먹든 후회 먹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어쩌면 항상 가능성을 보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패배에 약해 이게 항상 결과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사람을 등급을 나눠서 보다 보니까 자꾸 불편함이 드러나 그런 마음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 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 불편한 면이 있죠 그래서 미스터 김 여기 있는 카페 가고 킴이 있는데 또 김이 불러내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구나 김도 이성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어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경험이 이제 그때 2년 사귀고 3년간 또 쉬다 보니까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김은 안 힘들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이때 저렇게 둘이 얘기했으니까 킴이 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할 얘기들이 많아 김은 즐기면 즐기라 즐기는 대로 했는데 싸워라 싸워라 이러는데 킴이 그 인간의 정말 어떤 불편한 부분을 자꾸 들춰보는 것 같아 책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 그래요 싸움구경 불구경이라고 하잖아 세겐가 싸움구경 불구경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 싸움구경하고 불구경 좋아한다는 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심리잖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킴이 왔다갔다 하니까 어이 킴씨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슬금슬금 근데 영숙이 이 뒤에 후반부쯤에는 김이 부담스러워 데이트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더 그거를 킴을 끼우는 거야 킴을 끼우고 영숙이 입장에서는 김하고 뭔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부담돼 그렇다고 킴은 당연히 아니고 김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킴은 퇴로 확보용이지 그래서 영숙은 킴을 불러 이건 김에 대한 부담이야 아까 이제 또 방에서 막 데이트하고 저렇게까지 간절한 사람이 그래도 파일을 차지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 생각을 했다는데 아 킴님의 이런 것도 아니 선택은 영숙님이 하는거지 아 저렇게 절실하니까 뭐 너 가져라 뭐 이런 개념이잖아 지금 한편으로는 좀 킴의 아 이게 킴이 너무 어떤 마음보다 물질적인 세계에 더 강하게 자리잡혀 있구나 이게 킴은 이게 아까 말했던 어떤 인간의 가치보다 어떤 물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잖아요 외모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전략 어떤 마음보다 어떤 그런 것들 인간의 욕망에 더 충실한 사람이란 말이야 킴님도 근데 저런 어떤 돈을 목표로 살아 돈도 중요하죠 돈도 중요해 근데 돈만을 목표로 산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의 삶이 좀 공허해질 수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아니 뭐 돈이 밥 먹여주지 뭐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되면 뭐 또 그 사람을 또 일깨울 순 없는 거지 각자 사는 세계가 다른 거지 킴 같은 나자 만나면 큰일나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또 요령껏 잘 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화가 안되면 좀 불편해도 또 그게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맞춰줘야지 맞춰주면 그리고 또 말 자체를 재미없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금 가벼운 면은 있지만 킴의 문제라니까 영숙님 되게 힘들어했어 그래서 나는 저 정도 진심은 사실 아닌데 옆방에서 두드리지 말았어야지 오히려 어떤 배려를 하고 조심하는 쪽은 김이거든요 김이 이기적으로 살아라고 말하고 있지 본인이나 이기적으로 살아 여기서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보다 훨씬 이기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본인 속이잖아 오히려 배려를 안 해놓고 뭐 배려하는 척이야 라는 말이 솔직히 더 나와야 돼 데이트하는데 옆에서 방에서 똑똑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벌레가 마침 나타나서 주먹다짐을 하지 않게 됐고요 지금 킴은 삐졌어 그러면서 팔굽혀기 시합을 하는데 영자도 상대가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선택할 마음은 없겠지만 그래도 박씨에 대한 마음 자체를 접지는 못했겠지 지금 박씨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뭔가 박씨 닮은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부담스럽기는 했거든요 사실은 아 이건 살짝 심포도 느낌이 있네 그래서 이런 생각 그러면서 마음도 많이 단념이 됐고 단념이 됐다고 머리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단념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강은 초영 선택했고 현숙도 초영 선택했고 여기에서 반응 아까 초영 선택 안 한다는 반응에서 킴씨는 박수를 치거든요 너무 인간의 윗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 김은 초영 선택하죠 영숙님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킴도 표현을 하죠 여기서 미스터 강가 잘되면 제 집은 10% 이상입니다 이게 드립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킴이 해온 게 있다 보니까 아쉬워요 아쉬워 저한테 잘해요 여기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꿀부기 신 매력이 꼭 껴 있도록 그리고 손수건 아 그러게 손수건 왜 안 줘 그래서 영숙에게 고백을 하고요 영숙님은 선택을 못하죠 왜냐면 박씨가 너무 마음속에 크게 잘 입혀있거든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마음이 그만큼은 아닌 것 같다 영숙님이 김이랑 예를 들어서 사겨 그래도 실은 굉장히 힘들 거야 영숙님은 김씨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저울질을 할 거거든 그게 부정적으로 김씨를 지엄장님을 향하겠지 그러면 둘 사이에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면 김이라고 안 지치는 거 아닐 거고 그리고 영숙이 바라는 어떤 그런 세련된 화법이나 좀 그런 요즘에 맞는 그런 데이트가 가능한 일을 그래서 요리도 같이 하고 아니면 뭐 어느 날은 갑자기 파스타를 착 해 줘가지고 오늘은 내가 준비했어 이렇게 해서 와인 한잔 하는 그런 분위기랑 안 맞잖아 김은 그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영숙님은 또 근데 영숙님은 또 세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즐겨보면서 거기에 눈눈팩이 맞춰져 있단 말이야 김은 그냥 생활이야 생활로 가야 돼 그래서 너무 순수하고 진솔하게 그래서 내 마음에 혹시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간을 더 끌어왔는데 이게 머리로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할 텐데 매력적인 빌런이었어 재밌었어 그리고 김의 어떤 순회보도 라이브에서도 그러더라고 얼마 전까지 그런 서로 이런 시도를 했었다고 상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걸 보면 김과 킴은 최소한 되게 진정성 있게 임했구나 솔직하게 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재밌었어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 주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